다음 역은 목숨을 목숨이라고 합니다. 내리시는 분은 목숨적입니다. 하자가 테레드로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히 승부는게 알려주시고 빅실 내에 있는 소환이나 이온을 초기에 지나할 수 있도록 연주해주시기 바랍니다. 전동차 밖으로 대기해야 할 분은 승부원의 안대에 따라 의자 밑에 있는 비상계패 손잡이를 당기거나 출입문 옆에 있는 비상 스위치를 돌린 뒤 문을 열고 대피하시기 바랍니다. 슬로로 대피할 때는 다른 열차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lift장에 있는 이 문장은 목숨이 있는 것입니다. 내리신 분은 모두 모륵적입니다. 문산, 용산, 목숨, 용문, 패러지역님께서는 경비, 조각선이 있는 것입니다. 대스토어에서 목숨이 있는 것입니다. 이곳은 전통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, 내쉴 때 발바지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이곳은 전통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, 내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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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